문장 보겠습니다. taken as 무엇으로 간주되다.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간주된다. perfectly simple thing. 완전히 단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We have so accustomed to it that we have looked on it as a natural light. 보세요. 소된 용법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무엇뭇에 익숙해지다. be accustomed to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동명사나 명사, 무엇뭇에 익숙해지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look on, as, look upon, as, regard, as와 같은 거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간주한다. 하지만, this right has attained, only after repeated, bloody struggles. 하지만 이 권리는 오직 반복된 피해 투쟁 후에 이 권리가 달성된 것이다. 달성된 거죠. 달성된 거죠. 수동탈을 해줘야 되겠죠? have been attained, 이 표현이 없습니다. it is by any means, an easily acquired one. not by any means, 강조의 표현입니다. 결코 무엇뭇이 아니다. 손쉽게 획득된 것이 아니다. 다섯번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Matt went away on his deathbed. 임종의 침상에 누워있었다. He had been ill for several months. 이 전체의 이야기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 과거,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죠?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쓰인 거죠. 몇 달 동안 몸이 아파왔다. The final death struggle had lost 48 hours. 마지막 임종의 투쟁이 48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He was unconscious now.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Outters, a traffic storm was raising. 리즈라는 표현은 격노하다, 화를 크게 내는 걸 말하죠. 바깥에서는 무서운 폭풍과 몰아치고 있었다. A sudden flash of a lightning. 갑작스러운 번개. 라이트링 철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dying magician opened his eyes. 죽어가는 음악가가 눈을 뜨고 raised his crunched fist into the air. 그의 불꾼진 주먹을 허공에 들어올렸다. Then, 그런 다음에 fell back dead.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죽다라고 하는 뜻이죠. 염색하다의 뜻입니다. 나이, 나이 바람이 갔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dy, ing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se. 사람들은 언제나 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절을 썼습니다. This interest may have begun with honey bees make. 여기 관계대명사 which이 혹은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벌들이 만들어내는 꿀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사실, 고고학자들은 에비던스는 증거라고 하는 말이죠. 어떠어떠한 증거를 발견했다. 어떤 증거입니까? People have been eating honey for many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벌을 먹어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In the more recent past, 좀 더 최근의 과거에는 People were interested in the way bees made honey. 사람들은 벌들이 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흥미를 가졌었다. They admired the way bees seemed to work so hard. 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듯한 방식의 방식을 칭찬했다. 찬양했다. Some languages even developed expressions about people walking like bees. 일본어들은 벌처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In English,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We talk about bees. Bees bee. 우리는 분주한 벌에 대해서 말을 한다. 분주한 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bees bee 이렇게 말하는 거죠. Now scientists have a new reason to be interested in bees. 이제 과학자들은 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있다. They have discovered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Wees are ever bees are ever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벌들이 서로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Research has revealed 연구는 무엇을 드러냈다. Some surprising facts about this 이것에 대한 놀라운 몇몇 사실들을 밝혀냈다. 하지만 There are still many mysteries 여전히 많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제모로 가장 적절한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죠? 두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대방 지식 ijing ij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